헌멜 보라트가 별로 안좋아요 그 신발이 헌멜 보라트의 TFR을 예전에 아슬레타랑 같이 주문을 했었어요. 아슬레타, 헌멜 보라트 그 다음에 루즈의 손브라 했는데 헌멜하고 루즈의 손브라를 반품시켰어요 별로였어요 신발이 되게 싸구려입니다. 제가 지금 뉴발란스 사사이 TF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본에서 나오는 가격 대비로는 정확해요 가성비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시된 제품이 6,000원짜리 9,900원이다 13,000원이다 여기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이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헌멜 보라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TF와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올드스쿨일이 있죠 또 있는데 보라트의 TF와 같은 경우는 가격이 8,000원인가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 제품 보고 나서 그 제품을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 제품을 봤는데 너무 조잡한 거에요 어퍼가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돌려봤었어요